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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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재 온도 영도 내리막길 좀 바뀌었어 근데 바람이 많이 안 불어서 네..쉽진 않습니다 하나.. 아아이쿠 아이쿠 안녕! 안녕! 아 착하네! 아 옆에서 완전히 쉽을 것이네. 아 좋다. 지금 하시는 분들 좋겠어요. 귀 기상당한데? 아 아 아 아 보통 한 바퀴 타고 들어가는 거야? 여기 세 바퀴. 여기만 살거만. 아 아까처럼 루프를 안 돌고? 여기가 좀 돌고. 도파봉은 따로 있어. 아 그래? 여기는 힐링이랑 용서가 막 붙어있거든. 아 이렇게 또 손시타에 있는 곳은 좀 높이가 있지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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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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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면신네 어 뭐야 아 아 아멘 아멘 아씨 어디 문중산소인가 보네 조경이 뭐야 장난 아닌데 내려가기 여기 아까 탔던데 아니야? 아 진짜 예쁘다 아 아 아 아 아르바이트 하이 아르바이트 jalup 지 haw 아 아 음 으 으 와! 경찰이 장난 아니다 아씨, 우르막 하나 또 있네 고도계가 표시가 되고 있는데 색깔만 보면 알 수 있는데 아주 시뻘곤색입니다 경사도가 아주 미쳤어요 이래서 전기자전거가 필요한 거야 아, 아파키 돌린다 아, 아파키 돌린다 아, 땀난다 아, 땀난다 아, 땀난다 아 아 아 아 야 걷는게 더 빠를 것 같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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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헤들이 걸렸어 아 다시 다시 아 üm 오 으쌰 구아 아 나는 안 늙었어 아 진짜 경사 심하긴 하다 아 감이 없어 지금 난 다 틀어서 오게 천천히 쫀다 여기서 쫄았어 쫄았어 지금 지금 거기 진입할 때 속도를 늦춰 지금 위치에서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 끝났어 끝났어 다음에 하면 되지 뭐 근데 진짜 경사 심하다 여기 심한 것보다 저 나무가 나무 뿌리가 너무 무서웠어 진짜 안 보기다가 갑자기 확 나오니까 잠깐 고민이 돼 아니 거기서 잠깐 고민을 해 한번 떠나봐 가자 안녕하세용 그럼 다시tzья 다시 다시 한번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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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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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, 야! 내려가다가 돌 한 번, 돌 한 번 하나 있거든? 왼쪽에 뚜겨나와 있는 게 좀 해야 돼 예에에에에에 예에에 work 아니 예에에 여기 조심! 손나무, 손나무! 이거? 이거? 잘라겠네 잘 맞춰봐 잘 맞춰봐 잘 맞춰봐 오케이 고프로 차량 정지 코프로 촬영 정지 와 나 옛날에 어릴 때 국내에 이런 집 있었는데 어 어